너희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네. 저게 못 채네. 겁붙나? 귀가 작으니까 녹음으로 들어가지네. 안에서 만드는 나라인 같은 옷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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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에옹아 일루와 에옹 에옹 일루와 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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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이 다르네 눈빛이 경계한 눈빛이네 에옹이도 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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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침남미 터지지 이거? 괜찮아. 침남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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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렁거리지마라 이제 침남미 어르신이 첨이라서.. 어르신은 많이 긴장했지 그래. 이제 표정보니까 괜찮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정리해놨어. 소심이도 괜찮아. 까칠이도 괜찮아. 쭈꾸미도 많이 긴장했어. 다리 눈 깎고 자나. 일단 불 좀 켜놓자. 불 켜놓고 오늘 자자. 쭈꾸미도 괜찮아. 쭈꾸미도 괜찮아. 깨뚱이. 깨뚱이.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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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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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 혀다른다. 꼬대. 당했네.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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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서 너한테 간식 빌면은 분위기가 풀리겠나? 이 깨질이 이 깨질이 할부총을 어? 이봐라. 어? 손 다짓다. 손 밴드 붙이고 있어. 이놈이 자식. 이놈이 가지고 많이 물어. 아, 꼬리가 아는 말 아, 꼬리 꼬리는 중간에서 또 어둡 입장이었나? 참 간식 먹었다는 또 아, 안에도 또 챙겨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괜찮아. 이 부위도 나와서 먹어. 어? 아, 할부총이 비켜줄게. 근데 오늘 이 불은 켜놓고 자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 까질이 까질. 까질. 까질 이 순덩보 endlich 까질 나 오늘 할배님 왼쪽 오른쪽에 눈꼽 때려는 데니 피 좀 났다 오늘 떼지도 못하고 눈꼽다 다리도 젖어서 냄새 맡고 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다리야 괜찮아 조금만 더 어렁거리지마 다이미니 잡았다 문희야 점남이 때려더라도 좀 약하게 때려라 약하게 알겠지 꼬리도 꼬리도 문희는 니를 공격하는게 아니고 점남이를 공격하네 형들 둘이한테 제대로 교육당했네 조금만 무서웠어 응 조금만 무서웠어 정말 몸 더 바쁘다 정말 조금만 니 또 알고 잖다구나 조금만 니 원래 나한테 알았잖아 어디갔어 조금만 어디갔어 여기 있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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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빛이 반사된 건가? 뭐지? 응? 막내? 어? 다리 다시 왔어. 우리 다리. 어이구 좋아. 어이구 좋아. 할아버지, 밖에 잠시 나가봤따. 나갔다 와봐야 되겠다. 뿡. 뭐지? 피오네. 아무것도 아니네. 반사된 거네. 혹시나 싶었다. 놀라라. 놀라라. 춤리. 이게라.